어제 우리당 심상정 대표는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안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여야 정당의 태도는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는 만큼 그 선두에 고위공직자들이 앞장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데 이 법안을 두고 공산주의 운운하며 공공성을 부정하는 허무 맹랑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정책 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추진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고위공직자들이 본인의 위치성을 고려하지 못한 행태를 반복함과 동시에 서민의 상관은 괴리된 정책을 내온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까지 이르렀습니다. 정치가 집 없는 서민의 서글픔에 응답하기는 커녕 내 것 지키기를 고집함으로 인해 정치에 대한 불신만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고위공직자라면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다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데 내 집들 마련이라는 이기적인 꿈만을 꾸는 것이라면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모두가 직걱정 없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들을 수립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